기본에 좀 충실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파토리를 준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배역에 도전하는 배우가 물론 그 배역을 해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배역에 접근해서 뭔가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감동 깊은 무대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그냥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노래든 연기든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운동의 비유를 했을 때 양념을 뭘 먼저 칠까보다는 원재료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봤고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후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도 이번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딤프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울 도심에서 한복판에서 이런 학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 기회를 잡아서 수상자들은 한 100%가 다 이곳을 선택하셔서 더 좋은 배움의 발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t believe how young you guys are. 그 어리다는 거에 오늘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이 어리다는 거에 믿기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잘해서. I have been a part of many auditions. Many auditions에, 아, 많은 auditions. I understood that. I have been a part of many auditions. And I have seen some very embarrassing auditions. There wasn't a single embarrassing moment today. And I just want to say to the men who sang tonight, thank you for not singing This Is The Moment. 지금 있으면은 불러주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And you're all wonderful. Thank you very much. 전부다 하승재입니다. 최근에 이 학교가 여러 대학생들의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아왔던 이유는 지도하시는 교수님의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다고 보고요. 대체로 그런 교수님들이 상을 받게끔 학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를 배우로서 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그런 어떤 안목이나 그런 연구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예술계에 막 이제 발을 땐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우리 학생들의 오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봐서 정말 즐겁게 오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부단히 노력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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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